집중 시세포착입니다. 오늘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두 위원님의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위원님의 베스트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정말 굉장했죠. 183% 이상의 수익률 주셨고요. 넥슨 GT로 재밌었습니다. 수익률 78% 이상 코세스, 아모센스, 신성 델타테크까지 20%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FSN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AS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FSN 지난주 목표가 13,000원 초과 달성하고 약간은 숨고르기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신성 델타테크도 수익률 18%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 진득하게 계속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FSN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NFT, 네오위즈 들어가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FSN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찍고 다시 내려와서요. 지금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익절하고 다시 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절을 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현재 다시 수익권인데 제가 볼 때는 13,000원, 다시 1차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NFT, 메타버스, 게임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다 올랐고요. 그리고 그중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찐 종목은 그래도 더 갑니다. 이 FSN이 얼마 안 남은 NFT 관련주 중에 찐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 회사는 NFT 사업 말고도 광고 사업도 굉장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딩고, 그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 딩고로 NFT 이렇게 발행을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가장 핵심은 지금 태국에서는 거의 1등 가상화폐라고 불려지고 있는 식스코인. 이 식스코인이 상장하고 바닥에서 40배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게 그쪽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가상화폐이고 그거를 만든 게 바로 이 FSN,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뭐 NFT, 광고 사업 뭐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빠지지 않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의 조회수를 중국 틱톡이 제쳤다. 구글보다 틱톡이 사람들이 더 많이 접속을 한다. 조회수가 더 많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의 파급력은 전 세계 1위잖아요, 구글은. 근데 그거를 제쳤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요. 그 틱톡의 광고를 우리나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틱톡 관련주로서도 거의 독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재료가 너무 많아서 뭐에 엮여서 올라간다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자리보다는 분명히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FSN 여전히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신성 델타테크도 짧게 들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아까 수익률표 보셨을 텐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크게 수익 나고 제2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넥슨 GT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2의 넥슨 GT는 신성 델타테크가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금 제가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위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그 이상 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에너지 솔루션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당분 이래 최대 상장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요. 그 수요 예측이 1월 11일,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그때 수요 예측에 맞춰서 더 관심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정고점 18,000원, 22,000원까지 그리고 탄력받고 오버슈팅 나오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자신 있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금 봐야 될 자리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아마 익숙하실 수 있는데 대덕이라는 회사에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인적 분할이 된 회사고요. 최근에 반도체주 수급 신상치 않다고 제가 앞서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그냥 거대 자본, 자금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대놓고 다 사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반도체주들을 다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빠르긴 하지만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좌의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조금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실적이나 여러 가지 퀀덤 점프가 기대가 되는 대덕전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덕전자는 반도체 기판, PCB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디렘이나 랜드플래시나 통신장비, 스마트폰, 카메라 모델,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자기기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대덕전자가 FCBGA라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미래 핵심인 FCBGA 그중에 대장주로서 대덕전자의 흐름을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은 종가 그쳐 2만 4천 원 관심 가져보시고 1차 목표가 2만 7천 원 순절가는 2만 1,800원 설정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대덕전자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강하늘 어드바이저의 AS도 있는데요. 베스트 수익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구간은 쉬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수익률 23% 넘겼고요. DNC미디어, PI 첨단 소재, KCC, 글라스 모두 다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이녹스 첨단 소재 2차 목표가 그때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주셨는데 그 전략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뭐 PI 첨단 소재도 짧게 들어볼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차 3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되고 또 길게는 5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패키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국내 유일하게 풀 패키지를 갖추고 있는 공급 업체입니다. 주당 350원 현금 배당이 있는데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싶고요. LG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증가와 그리고 신규 아이폰,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호조 소식에 추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3학 5천 부근까지 도달했는데 12월 7일 날 들어왔던 매동이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로는 5만 원 부근까지는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봐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망주부터 그럼 들어볼까요? 오늘의 유망주 어떤 종목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펠리클 소재 기업인 SNS텍입니다. 동산은 블랭크 마스크 제조 업체이고요.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블랭크 마스크를 SNS텍이 국산에 성공을 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공급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블랭크 마스크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는 작년 매출을 뛰어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주주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8% 보유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이외에도 EV용 펠리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갈 90%를 넘긴 EUV 펠리클을 개발한 건 처음인데 펠리클은 포토 마스크를 먼지로 보호해주는 초박막 필름 형태의 소모성 소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10월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는 3나노 공정을 도입을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25년에는 2나노 공정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노 공정이 섬세화될 때마다 더욱더 펠리클 공정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파운드리 EV 펠리클 적용 범위 확대 수요 증가는 본격 양산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또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지금 3만 5,500원 부근으로 지정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상 손절가는 3만 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하늘 어드바이저의 유망주는 SNS텍입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남아서 PI 첨단 소재는 그럼 지금 자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PI 첨단 소재는 지금 단기 순이익이 50%를 현금 배당한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물이 다시 찬다면 어느 정도 손실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만 5천 원 목표가 지정해드렸었는데 최근에 5만 4천 4백 원까지 다녀갔네요. 그래서 현재 차트상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최근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1차 5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면 그 이상까지 바라보셔도 무려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고기능 내열 소재인 PI 소재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말 추가 증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약 350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는 그만큼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더 개선이 될 부분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 목표가 그대로 5만 5천 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유망주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마이스탁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위원님들과는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빨간맛 1, 2부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